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씨가 뭐 다른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본인도 다음 2024년 총선에 나와야 되고 또 나경원씨가 뻗대가지고 김기현씨 지지선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 공천도 문제지만 나중에 또 온갖 뭐죠 패배의 책임을 또 나경원이 함께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경원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설령 마음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냥 김기현씨와 함께 협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김기현씨는 집도 찾아가고 가족여행 중인 강릉도 찾아가고 초선 연판장을 돌렸던 국회의원들이 동작의뢰 당협위원장 사무실도 찾아가고 이런 결과가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와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이것을 사실상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김기현 후보 지지선언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손을 같이 잡고 가야 된다고 마음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선언이라고 표현한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선거법상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봅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해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당헌당규의 당협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시비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표현을 선언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씨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생각할 때는 굴러들어온 그냥 돌멩이가 당대표되는 것보다도 그래도 원내대표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다선 의원 출신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김기현 씨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해서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어쨌든 집을 찾아가고 강릉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당협위원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나 나경원 씨가 지지한 것이 앞으로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지는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13일 날 월요일 날 도덕놈들 2권 3권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민낯과 배속을 사사시 이렇게 파헤치는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으면 문자로 전화번호로 직접 이렇게 연락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비용에 큰 부담 없이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전모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의의 길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밝혀서 선거가 바로 서고 또 나라가 바로 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권 3권이 또 나와야 그 다음 지방선거를 다룬 4권 5권 4.15 총선을 다룬 6권 7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렇게 늘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성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특히 도둑놈들을 시리즈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구호를 외치고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책을 써놓은 것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작업을 하고 책을 보니까 책을 써놓은 것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또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책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뭡니까 명확한 그런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완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직접 배송을 해 드릴 생각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교보라든지 예스24 같은 데 가면은 아마 100원 같으면 한 4, 50원 정도를 가질 겁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은 몇 권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부담을 들고 계속해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